아, 이 비장애 카드를 요렇게 소규모로만 쓰긴 너무 아깝다. 아, 그렇다고 다른 팀원들 데려가기도 좀 그렇잖아. 한 명쯤 더해서 다섯이서 먹는 게 딱 좋은데. 그렇죠? 불판 두 개는 돌려야 먹는 것도 맞추니까. 아, 안녕하세요. 식사하러 가신다고요? 네, 고기 먹으러 가요. 한우. 아, 그러세요? 맞다, 이마는 좀 괜찮으세요? 아, 저번에 우한 PT 때는 죄송했습니다. 아니요, 좋았어요.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했다는 증거니까. 아,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. 근데 상우님 점심 식사 하셨어요? 아니요, 아직. 그럼 같이 소고기 먹으러 가실래요? 아니, 딱 한 명 더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. 아우, 소고기. 말만 들어도 질린다. 점심 맛있게 돼 드세요. 역시 달라. 뭐가 달라요? 소고기가 질린데. 재벌은 소고기가 질리는 사람들인 거야. 은정씨씨씨가 더 달라. 재벌 뭐가 달라요? 한나 상무님한테 같이 먹자고 하면 어떡해요. 왜? 불편해서 같이 밥 먹겠어요? 뭐가 불편한데요? 재벌이잖아. 아유, 그게 뭐가 불편해요. 같이 먹으면 든든하지. 고기 같이 먹을 때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? 누군데요? 나보다 많이 먹는 사람.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면서. 아니, 그 한 명이 왜 하필 저기... 아, 맞다. 한 명 있네. 우리 팀. 우리 팀. 우리 팀. 우리 팀. 우리 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